일단은 버려주고요 여기 채소화해주고 번개같이 훔쳐와야 돼요 자 네비 몇이야? 68 센놈이야 두 개야 집은 잘 봐야 돼 잘 보고 잘 봐! 와! 됐어! 아 됐다 세! 죽을 뻔했어 태워줘 싸워야지 알아서 잘했어 잘했어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 그럼 알짱들지 말고 아 시멘트펄 어 대박이야 시멘트펄 대박이야 시멘트펄이랑 진주 얻었죠 어 좋은 것만 얻었어 좋은 것만 얻었어 대박이야 아 아 죽어 대박이야 오 시멘트펄 짱 많아 역시 비버야 잘했어 살고 싶다 너무 지리가 예쁜데? 비버도 있고 비버 죽었나 내가? 죽였나? 아 비버 죽였네 아 비버 지금 터는 게 개꿀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여기 나가는 길 있나요? 음 절로 가는 건가? 가자 여기서 살고 있냐 얘는 또? 거슬리게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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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때리는 놈이네? 아 아 나한테 철을 갖다 주려고 온 거였어? 아 진작 얘기를 하지 괜히 몇 시 했잖아 미안하게 아 그랬구나 아 아 아이고 좋은 애였어 이렇게?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야 철레놔 아 아 이럴려고 온 거였구나? 아 아주 훌륭해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내놔 나무 그만 그만해 철이 다 철이 다 구워 이 씨 건방지게 자 나무 19개는 여기다 여기다 구져 수원국이 넣어놓고 야 진짜 살림살 찾았다 내려가야 이제 꺼져 따라와 물이나 마실까? 맞냐? 생선도 있네? 그럼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냐 얘는? 좋아쓰 좋아쓰 왜 거지가 찼나 아 저기 좀 비켜줄래? 너무 너무 관심을 많이 준다 빨리 가고 싶은데 어 비켜야지 어 빨리 가자 탐험대 저쪽에 있거든요? 어쩌다보니 또 구출하게 생겼네 우리 탐험대 전투력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긴 애들이랑은 한 마리 한 마리가 알파 렉스와 1대1도 이길 정도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아요 얘는 알파 렉스랑 1대1 뜨면 지겠지 브론토는 어 딜 디페이 쏘진 낮아서 밀긴 하는데 덩치가 되니까 어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와우 저쪽인데 이걸 건너가야 돼?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당장 돌아갈 정도는 어 나 다있네 다있네 괜찮은데? 자 어깨에 강력한 딜러도 있고 아마 내 어깨에 있는 공룡 데미지가 샷컴보다 셀 겁니다 얘가 붙으면은 잘 해줄 것 같은데 나무도 부시고요 좀 쉬고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기 위에서 티라노 같은 거 떨어지면은 좀 쉬고 싶어요 설마 가자 자동포탑 지어놓을 거야? 타격이 얼마나 했지? 아 거북이 뭐야 야 치워 그래 잘했어 야 안킬로 잘 싸운다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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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시간째 이사하고 있는 건가? 아 미쳤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어디 갔냐 안킬로드 잠깐만 야 쟤네 왜 저기 있어 어 두명? 철담당은? 더러운 놈 이거 또 여기서 숨어있었어 혼자서? 잡조리는 왜 나 따라와 아 다 나 따라오네? 나 따라오라 그래 그냥 따라오는 것도 괜찮네 안킬로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? 저 있구나 자 안킬로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? 이렇게 하면은 이사쯤 센터 오죠 어떻게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았어? 좁아 터진대서? 돌 수 있어? 이 덩치로? 돌 수 있네? 사 Umm 야아아아아아 너 재주가 많구나 자 쟤아 k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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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동굴이야? 동굴인가? 동굴인가가 아니라 이거 뭐야? 아니 잠깐만 야 에이 설마 못 지나가는 거 아니지? 에헤이 에이 안 부서지는 바위잖아 아 잘 생각해보자 옆에 있는 걸 부숴보자 될지도 몰라 내 거 어딨어 니가 이거 부서... 부서야 돼? 그래야 게임 풀리는 거야 야 잠깐만 아유 못 가잖아? 그냥 못 가는데? 아 돌아가야 돼 그러면? 아 아 막혔어 심지어 앞뒤로 막혔어 야 탈출시켜줘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내가 걸어서 가는 게 낫겠다 야 야 뭐가 이러냐? 아 그러면은 잠깐만 불호트콜이 아예 못 나가는 거야?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? 아예 못 나가는 거야? 다 되기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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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마 아예 야 이거 뭐 야 철납상 철납상 깰 수 있을 것 같애 에이 설마 저거 못 가겠어? 아무리 연매 기능을 좋아하는 게임이어도 정도가 있지 야 태워 아 아 그치 어어 그치 되는 거지? 깨지는 거지? 야 미쳤다 진짜 저걸 막아 놓은 거야 지금 보세 그 사이를? 지나갈 수 있지? 위가 약간 불안한데? 자 다 모인다 알았어 나온다 실시 여기 예전에 하마 잃어버렸던데 아니야? 아니구요? 잠깐만 잠깐만 어 온다 온다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치 와야지 아 식겁했었네 진짜 마이옴 온다 개타고 그냥 부수면서 가자 야 이렇게 이사하기 힘듭니다 야 이렇게 이사하기 힘듭니다 야 진짜 얘 얘 진작에 타고 이렇게 이사할걸 아 개구생했네 여태까지 이사하기 좋아 드디어 빠져나왔다 일로 가는게 아닌거 같애 절로 가는거 같은데 절로 어 저기네 저기가 탐험되네 절로 가는거네 자 가보자 자 가보자 여기 가자 야 야 야 버리자 좀 버리고 버리고 타자 야 밝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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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적적할때 만들어 둘까 자원에 가서 부시돌이랑 돌 철 넣고 돌이 돌 돌 안 넣어놨네 뭐야 다 중립이야 때리면 다 죽여버려 야 배운데저 20시 계속 박히냐 랩턴 센놈인 36이야 아 아 스테고 적절하죠 풀어오돈 풀어오돈 밤은 갔고 철 몇개 다 했어 나 자동포탑 만들 수 있나 자동포탑 자동포탑 시멘트풀 50개 철주개 140개 폴리머 20개 전자장치 70개 시멘트풀 50개 시멘트풀 50개랑 아 많이 발전했죠 고생 좀 했습니다 시멘트풀 50개랑 철주개 150개 아 다 들어가야되네 내가 갖고있는거 자동포탑 한번 만들어보죠 어차피 내가 총알 쓰지도 않을거니까 난 아까워서 못쓰거든요 아 실리카 진주지 아 실리카 진주 나 못만드는데 실리카 진주 너무 없는데 아 보기 너무 어려워 진짜 실리카는 가진거 다 넣자 아 이거 지금 너도 후회 안할라나? 해 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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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야 몇개나 만드는게 50개나 만들 수 있어? 50개면은 이건 몇개 들어가 불렀죠 침대 만드는데 홀리면 80개라니 너무 양아치다 나 못만들라 그랬더라? 나 못만들라 그랬죠? 아 자동포탑 자동포탑 어디있어 아 아직 전제장치 더 들어가야되네 크 몰라 가자 가자 다 따라와 무거워 무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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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거우면 안 돼 야 잠깐만잠깐만 무거워? 무거우면 안 돼 야 잠깐만잠깐만 그거 어떡하냐? 무거우면 나 이제 뭐 뭐 버려야되는데 아니 사실 나무? 나무 버려야돼? 나무는 그러면은 야 나무담당을 만들자 야 아 나 죽을뻔했어 형 잡조리 나무담당한다 알았나? 야아 야 이거 큰일났네 장난 아닌데 나무담당 아 백견 있어야겠지 나무담당 아 잠깐만잠깐만 야 야 아 나무담당 트리켓 나무담당 야아 이거 너무 아아아아 아아 아 제발 여기선 안 돼 아 아 제발 안 돼 아 결국 그러면은 무게는 어떻게 됐어 삼백 철죽이 녹으면은 버틸만 하겠죠? 어이 이거 너무 무게가 인도 가는거 맞아? 틀어지면 큰일나 야 야 2300이 무겁네 2300이 무겁네 2300이가 무겁다 그러네 당황스럽네 끝까지 쓸 줄 알았는데 얘가 무거워할 줄 몰랐는데 좀 더 철담당 또 저기로 바뀌는거야 나무를 으으으으으읟 캔 철담당 엥간이 안 해? 아 죽을 뻔했다 아우 담당아 너 때문에 죽겠어요 물도 없어 나 이제 에이 아니야 얘 얘 타고 가자 그냥 담당 타고 가자 어 나무 너무 심한데 이거? 베비? 야아 무겁네 무겁네 무거워 불어 이거 어떡하냐 무거워 아 맞다 비호흉을 하면 되지? 아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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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고 있었어 아 맞어 아 맞어 병신인가봐 이러면 이러면 안 캐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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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브론트 무게 늘려주는 그런거 없나? 나도 끌고 다닌다던가 가자 빨리 와 어디야? 아 저 산으로 들어가는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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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 산이다 산부터 천천히 시작한다 뭐야 왜 이렇게 안 부서져 뭐야 왜 이렇게 안 부서져 가자 가자 따라와 허어어어 나무는 뭐 쟤가 알아서 깨겠지 밟아서 돌이나 깨고 길을 열자 빨리 오는거야 야 티라노다 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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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노형 있잖아 빨리와 이런게 하니까 얘가 나무 깨고 내가 바위 깨면 딱인데? 밸런스 밸런스 장난 아닌데? 빨리와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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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남은거 같다 왜 안와? 왜 안와? 왜 안와? 왜 꼈어? 왜 왜 꼈어? 아 뭐야 시방 뭔듯이여 아르벤타비스 빨리와봐 센터에 빨리와 센터에 빨리와 합포 우리 보고있지? 어 티라노 거슬리지 말고 빨리와 빨리가자 알아서 깨면서와 나무는 바위만 깨자 어 안킬로다 레벨 몇이야? 어어 드디어 눈산이야 드디어 아 16이냐? 꺼져 데리고 와야된다 바위 내가 다 키만 썼으니까 다 데리고갔어 다 데리고갔어 잘했어 잘했어 사실 이제 저쪽은 그 납치하가 없거든요 납치할 놈은 없고 맘모스다 맘모스 가져가고 싶은데 아 아 미안 고위가 아니었어 아 고위가 아니었다니까 아 아 아 끈질기네 거 야 강해 330 강해 맘머드 갖고 싶은데 왜 나 맘모스 가질래 야 다 대기해 다 대기한다 알았나? 대기하고 고급도 하지 않는다 알았나? 아 아 아 메모스 내 거 뭐야 올라가서 사냥해도 될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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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4 5 1 2 4 네 아 저기 아